만세! 만세! 대한독님!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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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간방송 371번 뉴스 조년 알지? 그 과장님이 무엇이 죽었다고 만세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? 아리라 아리라 우리 또래 같은데 말 나요 오마이갓 실버스타러카 시킨 사람은 있다 다 너의 1번 때문이다 어떤 애 꽃이 떠나 사이에 무슨 계획에서 이런 놈 아니지 저기요 만세 일주년인데 빨래는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아휴 자신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 이 회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독님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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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떳떳하게 메철아 왜 그렇게까지 하는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